우리 학교 임대기 운영위원장님의 특사가 있겠습니다. 우리 전체의 출력, 인사, 외출공사 우리 형부 초등학교 학생, 그리고 또 학부모님들, 그리고 또 교직원들님들 그리고 또 오늘 침식해 주신 내외군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학교 운영위원장 이대희입니다. 제가 알을 때는 학교 운동회라고 하면 이 학교에 솥도 굴고 할아버지, 학문이, 부모님들 다 오셔가지고 온 동네가 다 울린 그런 축제의 한 바닥이었죠. 이런 어떤 지인들이 제 학교를 좋은 추억으로 기획되고 있습니다. 오늘 우리 학생들, 우리 모든 교육 가족 여러분들도 지나서 좋은 어떤 추억이 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즐거운 운동회가 되어있으면 합니다. 고맙습니다. 이제 회원합니다. 고맙습니다.